자 등록면허세 시작합니다 141쪽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기초에서 가액과 금액으로 결정하는 종과세도 있고 건수 등으로 결정하는 뭐도 있다 종양세도 함께 사용합니다 자 그럼 1번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 그래서 부동산이 왜 나오나요 옛날에 2% 납부하고 소유권 오늘 등기하려면 2%를 납부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이죠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세율이 결정돼야죠 그래서 원칙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에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고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가고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한다 그러나 특례는 언제나 뭘로 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기본이 몇 개? 6개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국, 수, 공, 판, 장, 검증은 시가표준액 상관없이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1번 국가, 2번 외국수입, 3번 공경매 속일 수가 없죠 취득가액을 판결문 자 그 다음 법인장부 검증 그래서 6개는 뭐다? 객관적이다 취득가액을 속일 수가 없으므로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이해와 이해와 비교해서 큰 거 그럼 첫 번째 취득세랑 다른 점은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등록 당시, 등록 당시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다 단, 등록면허세의 두 번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양과로 3번이에요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개 다만 항상 다만이 출제되는 거죠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도는 감과 상학등의로 달라졌다 그럼 달라지면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어떤 건 쓴다? 변경된 가액을 쓴다 그럼 법인임으로 반드시 법인은 장부로 입증을 해야 돼요 과로 등록일엔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변경 전 가액하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10억이야 2% 납부한 거죠? 이거를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2%만 납부하고 취득세 등기를 치는 거야 그럼 등기를 칠 때 10년 전에 2억이죠? 근데 등기 칠 때 보니까 뭐다? 등기 칠 때 2% 납부한 거 2억짜리야 근데 등기를 칠려 보니까 5억으로 뛰었네 그럼 과세표준은 2억이 아니라 5억이다 그래서 법인은 감과상각 또는 자산재평가를 하죠 그래서 2억짜리가 5억이 됐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5억이다 5억을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과로 변경된 가액은 반드시 법인장부 결산서 등에 입증되는 가액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자 그 다음 밑에 네모는 취득세랑 똑같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믿어줘? 90% 왜 이해가 나와?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포인트는 90% 건축하거나 대수선 90%가 포인트예요 90% 넘게 입증하면은 뭐다? 이해를 90% 넘는 가격을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아요 원칙은 신고가액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국수공판창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단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도 법인인 경우 자산재평가 감과 생각하죠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자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것은 1번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원칙이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림이 나왔네요 그래서 원칙 소가지는 부동산 가액을 한다 그리고 예외는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 6개 있죠 6번에다가 개인이 건축해서 7번은 뭐하다? 90% 넘게 입증하면 입증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7번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했다 몇 프로 넘게 증명하면 믿어주겠다? 90%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 가등기도 뭐다? 부동산 가액 지상권도 땅, 남이 땅류의 권리 땅, 땅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이번에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이 있다 그러면 채권 금액이고 자 2번은 별 딱 붙이고 이게 4번 출제됐어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없을 때는 뭐다? 목적이 된 것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할 수도 있고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건 2번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은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목적이 나오면 옳은 지문이다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가져가 경매, 가압류, 채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가처분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주고 가처분 또 하나 적는 다음에 뭐가 있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이 가져가 경매예요 가져가 경매 신청, 절대 부동산 가액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져가 경매는 왜 하는 거야? 돈, 채권을 보존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돈 받으려고 채권 받으려고 하는 거다 1번 가져가 경매, 부동산 가액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은 기타, 기타 금액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부동산 가액하면 안 돼요 전세 금액, 지역권은 왜 얘기하는 거야? 지역권은 내 땅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내 땅을 뭐라 그래요? 요구하는 땅, 요역지 가액 승역지 가액하면 안 돼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야? 월, 임대차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월, 임대차, 월세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죠? 소유권을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고 채권 보존을 위한 책권 금액 그래도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금액 또는 가액으로 결정했으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과세, 건수,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종량세는 세율이 뭐다? 정액세율, 6천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말소등기, 지목변경 등기 할 때는 매일건당 6천원 그다 6천원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등기, 지목변경 등기, 각종변경 등기는 건당 6천원씩 곱한다 정액세율, 건수니까 종량세라 그러죠? 반드시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 등록면허세는 등록당시인데 사실상 취득가액이 자산체평가, 감과 생각 등으로 해서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차이가 있으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변경 전 가액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144척 참고에, 참고에 알아둘 것은 1번만 알아두면 돼 1번, 별 딱 붙이고 등록면허세 신고세상금액과 공부상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죠 공부기준이다 그럼 신고세상금액과 공부상금액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공부상금액을 신고세상금액 하면 안 돼요 이유는 공부기준이기 때문에 자, 밑에 대표여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다 1.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신고가 없다 또는 적게 신고하면 뭐가 된다? 시가표준에 2번, 임차권 말소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예요 설정등기는 뭐다? 월, 임대차 금액이다 맞죠? 그러나 말소등기를 물어보면 건수로 과세합니다 3번, 채권금액이다 채권금액으로 과세할 정하는 경우 채권금액이 없다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목적 자, 그다음 상속 상속 받았다 그럼 상속을 여러 명이 받았잖아 공유 그럼 여러 명이 등기가 올라가죠? 그럼 각자가 내면 되는 거야 지분만큼 그래서 취득, 지분만큼 과세표준이 된다 그 뜻이라고요 취득, 지분 전체 지분하면 안 돼요 자, 5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자산재평가 들어갔다 가액이 증가됐다 달라졌다는 얘기죠 달라지면보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즉 법인 장부로 증명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재평가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은 법인임으로 장부로, 결산서 등으로 입증된 가액을 줄여서 변경된 가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끝났죠?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합니다 오른쪽 자, 등록면허세는 역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누죠 지방에서는 그러나 법에서 세율 구조는 보다 유형에 따라 차등 비례 세율과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징수하는 정액세율 구조로 돼 있다 절대 누지는 없어요 자, 소유권이 나왔다 소유권 왜 나왔어요? 미등기부동산 옛날에 2% 내고 옛날에 2% 내고 오늘 등기를 안 한 거죠? 등기를 안 한 거를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낸 뿐 난다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보존등기는 취득세가 몇 프로다? 2.8 그럼 옛날에 취득세 2% 내쫓 빼니까 등록면허세는 0.8 시험은 1000분비로 나와요 1천분의 8 자, 그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이잖아 유상 나와있죠? 유상 그 다음 유상은 뭐다? 농지는 3% 외는 몇 프로라고 합니다? 4% 그래서 농지는 뭐다? 3% 외는 4%니까 농지는 필요없어 큰 거에 2를 뺍니다 2를 빼니까 2% 왜? 등기를 늦게 했으니까 불이익을 좋아하죠? 그래서 세율이 두 개 이렇게 있을 때는 큰 녀석의 일을 뺀다 그러니까 2%입니다 자, 그 다음 상속 자, 상속 나와있죠? 자, 상속은 농지는 몇 프로? 2.3 외는 몇 프로? 표준세율이 2.8 그럼 큰 녀석의 일을 뺍니다 상속은 농지는 2.3% 외는 2.8 그럼 일을 납부한 거니까 0.8 그 얘기라고요 그 다음 증여 증여는 세율이 몇 프로야?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을 잘해야 돼요 비영리 사업자는 2.8 비영리 사업자 외에는 3.5 그냥 큰 녀석 3.5의 일을 빼라 그러니까 1,000분의 15 1.5 소유권 왜 나왔어요? 옛날에 취득세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는 등록연어세를 납부합니다 등록연어선은 취득세의 큰 녀석의 일을 뺀다 그 다음 나머지는 소유권이 아닌 것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는 전부 뭐다?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 몇 프로? 그러면 과세표준을 꼭 봐야 돼요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은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그리고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그래서 가져가 경매죠? 가압류, 가채분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단,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그럼 여기까지 이러한 세율을 뭐라 그래요? 차등비례세율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차등비례세율이다 그리고 이외에 각종 지목변경등기 말소등기는 건당 매일 건당 얼마가 더 간다? 6,000원 이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자,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나오겠죠? 자, 꼭대기 보자고요 자, 1번 똑같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창은 초래가정하는 말이야 등록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50%? 60% 하면 안 돼요 50% 범인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 무슨 등기에 하나는다? 부동산 등기만 선박, 항공기 이런 거는 탄력이 없어요 고정된 세율입니다 부동산 등기 그리고 2번 등록문어세는 최저세액제가 있죠? 등록문어세를 계산하니까 800원이야 그래도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출제범이에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대표 예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등록에 대한 등록문어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다 옳은 거 상속이네 상속은 2.3, 2.8이죠? 큰 거 2.8에 1을 빼면 8, 8 상속은 8이지 3 틀렸네 그 다음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죠? 8, 맞네 상속이의 무상은 증여잖아 비영리사업자란 말이 없으니까 3.5에서 1을 빼니까 1.5, 15 자, 그 다음 가자가 경매해 이 가자가 경매는 천분의 둘인데 뭐해? 채권금액의 천분의 둘 부동산가에게 속지 말자 채권금액의 천분의 둘 답이 틀렸죠? 그 다음 임차권, 설정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다 말소등기는 무조건 건당 얼마? 6,000원 5번 틀렸네 단 5번은 설정등기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항상 말소등기가 나오면 조심하자 말소는 무조건 매일 건당 6,000원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다 자, 중과세 등록면허세 중과세는요 법인 등기예요 과밀 억제권 대도시에서 과밀 억제권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할 때는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중과한다 그래도 중과세는 딱 하나야 간단해요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이건 3배를 곱하는 거예요 3배 시험은 3배라고 안 나요? 분수로 100분의 300 3배로 한다 100분의 200하면 틀린다 어떨 때 대도시란 말만 들어오면 법인 등기 중과세한다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자본금 등기 2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지로 전입 자고간 대도시로가 나오면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3배 그러나 중과 제외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법에서 정한 중과 제외 업종이야 대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이 등기할 때는 중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불가피한 경우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한다 중과를 안 해 단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이런 게 출제된다 그랬잖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2년이야 2년 2년 2년이라고요 2년 이내에 뭐다 업종을 변강하거나 추가로 업종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 뜻이에요 2년 이내에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뭐하라 업종 변경하지 말라 이거지 그 뜻이에요 업종 변경하면 뭐다 중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업종 변경을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럼 이제 중과 제외 업종이 이런 업종이에요 1번 2번 땅 느낌이 대도시에서 필요하잖아요 기반시설업 은행업이잖아 자 은행도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하죠 대도시에서 은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중과 제외 업종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은행업 금융업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쭉 이런 게 뭐다 대도시 중과 업종이다 쭉 내려와서 23번 금융업 대도시에서 할부 금융업도 필요하죠 이러한 업종들은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할 때 중과한다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첫 번째 뭐다 등록면허세는 대도시가 등장하면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한다 그러나 1번부터 23번까지는 중과를 안 한다 대도시 제외 업종이에요 중과 제외 업종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업 은행업 이런 업종들은 중과를 안 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마지막 부가증수로 들어가네요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물세 물건 소재지로 갑니다 주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소재지 소재지만 알면 돼 그래서 박스에서 1번만 알면 돼요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 어디로 간다 소재지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150페이지 양과로 2번 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어요 자 등기 등록을 하려 보니까 지자체에 걸쳐 있어 A 지자체 B 걸쳐 있다 걸쳐 부동산이 걸쳐 있어요 그럼 A 지자체도 등기소가 있겠죠 B 지자체에 관할 등기소가 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나는데 부동산이 지자체별로 걸쳐 있어 그럼 등기소가 따로따로 있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납세지는 두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등기소가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곳으로만 가라 그럼 한 곳은 누가 정해줘 상급관청이 결정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A 지자체로 가라 그럼 납세지는 A 지자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상급관청이 결정했죠 즉 등록관청 소재지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다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기소가 날 지자체에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양과로 3번도 똑같아요 두 개 이상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두 개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거를 몇 개로 하나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다 저당권이 하나야 저당권이 하나인데 담보물이야 담보물 담보물이 두 개 이상이야 A 지자체는 건물이고 B 지자체는 뭐다 토지다 그럼 담보물이 두 개 이상인데 이거는 저당권이 하나죠 그럼 납세지도 한 곳으로 가라 그 뜻이에요 어떻게 A 지자체부터 처음으로 처음으로 등기 신청하면 납세지는 A가 되고 B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채권 두 개를 몇 개로 봐 하나 하나로 봐서 각각이 아니라 처음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다 등록면허 쓰니까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 처음 나중 하면 안 돼 그리고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도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 2번 3번 4번은 부동산 소재지를 쓰면 안 된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신고납부 일반적인 건 절대로 60일을 쓰면 안 된다 등기 등록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60일을 쓰면 안 된다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2번 오른쪽 추가 신고납부는 딱 저거 취득세와 동일 1번 중과물건이 되거나 2번 비과세 감면 후 부가대상 추징대상이 될 때는 이럴 때도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 전까지를 쓰면 안 돼요 60일 이내 60일 이내 신고납부한다 단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하죠 그럴 때는 가산세가 있었다면 제외 1번 60일 엔드 신고납부인데 세 번째 줄 가산세 제외 그래서 1번 2번은 보다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등록면허세도 2번도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그래서 1번 2번은 60일을 쓴다 나머지 등록면허세는 전까지다 그 다음 신고의제 별 하나 딱 붙여요 신고의제 의제가 뭐다 본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무신고했어 무신고했다고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의제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4번 출제됐어요 신고를 안했어 또는 적게 신고했어 그럼 법은 어떻게 보겠다 전까지만 납부하라 왜 전까지 납부한 세금이니까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리익을 안준다 이거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보통징수 4번 항상 가산세가 붙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가산세가 붙을까요 과소신고 왔을 때 추징사유 61일에 신고납부를 안하면 가산세가 붙겠죠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납부할 세금과 합쳐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고지납부로 바뀌어요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사항이다 가산세가 있으면 합쳐서 보통징수 그리고 가산세는 그리고 가산세는 아까 취득세랑 동일해요 취득세를 잘해야 돼 세법을 고독점을 맞으려면 무신구는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40 제일 밑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진다 그랬죠 하루하루 10만원당 25 1일 가산세예요 1일 1일 부탁해요 자 오른쪽 비교가 필수다 별 딱 붙여야 돼요 신고납부기간 원칙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60일 쓰면 안 돼요 등기등록 전까지 예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받은 게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될 때는 등록면허세든 취직세든 61일에 신고납부하라 이거는 같이 써요 이거는 60일 그러나 원칙은 60일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60일을 쓸 수 없다 등기등록 전까지 자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요 자 그 다음 154쪽 등록면허세 부과세입니다 부과세가 뭐다 본세 등록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두 가지가 있죠 1번 지방교육세는 뭐의 20%야 등록면허세 세액 납부세액의 20%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뭐의 20%야 감면세액의 20%예요 용어정리 잘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세액 납부세액의 20%가 붙고 농어촌 특별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고요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붙는다 감면세액의 20%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다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자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 납부할세액이 100만원이에요 이거를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 감면받았다구요 40%를 감면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100만원에서 등록면허세를 법에 의해서 40% 감면받았죠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로 바뀔까요 납부세액 60만원 그럼 감면받은 세액은 얼마에요 4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납부세 감면세 그럼 여기에 몇 프로부터 20% 20%가 뭐다 12만원 이 애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다 납부세액에 붙는거에요 그럼 400만원은 감면받았잖아 등록면허세 안내는거에요 감면받으면 40% 감면받았죠 그럼 40% 40만원은 등록면허세를 안냅니다 이 중에 몇 프로 20% 그럼 40만원에 20%면 얼마야 8만원 8만원에 8만원에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서 전체 얼마 냅니까 60만원 12만원 8만원 그럼 80만원을 은행에 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건 납부세액의 20%는 지방교육세에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받으면 40만원은 안내 본세는 이 중에 20%는 농어촌 특별세 정리 잘해야 돼요 자 부가징수 그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하죠 그럼 이럴 때는 본세 따라 다니니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어떻게 한다 등록면허세랑 같이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본세 따라갑니다 그리고 08번은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성격이조세죠 최저세액자가 있다 6천원이 안되더라도 얼마 걷는다 6천원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자가 있고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있다 나중에 배웁니다 2천원 미만은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구요 자 대표예제 1번 같은 등록 재산이 둘리상 지자체에 걸쳐있다 같은 등록이죠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상급관청이 정해진 무조건 등록관청 소재지다 맞잖아요 그 다음 2번 금융업은 중과 제외업종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이죠 중과를 안합니다 100분의 300으로 한다 틀렸죠 300으로 하지 아니한다 틀린거에요 중과세를 안한다고요 틀렸고 자 그리고 무덤 뒤에서 봐요 무덤은 취득세는 2%를 과세하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를 안합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 기준이다 설정 변경 소멸 공부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 즉 명의자 명의자는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5번 지자체장은 50%죠 조례에 의해서 50%에요 표준세율 가감할 수 있다 50% 절반 정답은 2번 중과 제외업종 300으로 한다 하지 아니 한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겠죠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거다 1번 1번은 뭐를 물어봐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부동산 어디로 간다 소재지이다 주소지를 쓰면 땡 부동산 소재지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간은 원칙이 60일을 안써 61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61 틀렸네요 3번 비과세 받은 후 과제 대상이 됐을 때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이럴 때든 등록면허세를 61일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1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 4번 신고납부기간은 등록면허세 61일 땡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그리고 5번은 뭐다 납세지는 항상 소재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디에 납부한다 지방 자치 단체 신고납부한다 등기소 틀렸네 등기소는 등기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납세지는 어디다 소재지 어디에 납부한다 지방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등기소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절차가 끝났고 비과세 비과세는 몇 개 안 돼요 자 1번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화 밑줄 그어 자기 항상 과세권자 자기들이 하는 것은 부과를 안 한다 항상 출제되는 것은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면회에 대해서 과세 있잖아 외국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부과 한다 참고해서 아래에 둘 것은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지방세가 포인트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연체하죠 압류 들어가잖아 압류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지방 자치단체가 들어가는 거죠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압류와 관련된 해제 등은 자기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피과세 된다 1번 지문은 빚자가 들어가야 돼 피과세한다 자기들이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압류 해제 지자체와 관련이 있어요 피과세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기타 기타 나와있죠 자 포인트가 뭐다 회사 정리 특별청사 회사 끝났어 그래서 법원의 촉탁등기 그래도 법원을 향해서 회사 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부탁하는 게 촉탁이죠 그럼 원래 촉탁등기도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회사 정리 특별청산을 위한 촉탁등기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망해했는데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행정구역병경 주민록병경 지적소관청병경 공무원들이 하는 거 다 자기들이 하는 거는 비과세다 자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무덤 묘지 취득세는 2%로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조상보 목적임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묘지 무덤을 얘기하는 거야 무덤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비과세 부과를 안 합니다 자 밑에 대표예제 나왔네요 1번 등기담당 공무원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틀렸네요 2번 감과 삼각 사이로 달라졌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를 쓴다 변경 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변경 전가액 틀려요 변경 된가액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다 3번은 포인터가 법원에 촉탁 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어떤 경우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끝났으니까 이런 경우는 비과세를 해준다 부과한다가 아니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묘지 무덤이죠 취득세를 물어보면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틀렸네 4번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다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사항이죠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렇게 해서 옳은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네 5번 5번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 이어서 오늘 등록면허세까지 마무리 지었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날 때는 만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할 게 있어요 제가 프린터를 한 장씩 계속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나눠진 프린트를 OX문제라고요 아주 이번 시험에 필수 문제예요 그래서 OX문제를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린트가 이번에는 2주 만에 한 번씩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계속 주마다 프린트 기타 중요자료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반드시 확인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네요 자 코로나 조심하고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에 전념하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